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사리사욕이었죠. 그건 뭐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쉴드 처질이기가 좀 힘들어요. 사리사욕이었지만 또 남한 덕을 우리가 보고 살고 있죠. 덕 보고 살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면 옆집에서 자꾸 뭘 빼와요. 내가 또 그 덕에 살았네요. 애매한 이게 사실 이렇게 평가가 애매한 겁니다. 사실은 또 그 덕에 내가 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라고 하긴 힘들다. 팩트를 쭉 읽어내낸 게 더 중요하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실에 너무 밝았죠. 미국에서 박사 따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잽이 안 됐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주석이었는데 한국 들어와가지고 한국인들도 누구를 원했을까요? 이승만 박사. 왜? 아니 미국이 우리 구원국인데 그 당시 최고 세계 강국인데 거기서 박사 따왔대요. 그러면 사실 한국인들 게임 끝난 겁니다. 미국 박사래. 거기서 끝났어요. 사실 고생은 김구 선생님이 많이 하셨지만 미국에서 사실은 그 양반은 자기 세력 모으고 자기 권력 잡는 데 더 치중했어요. 어쩔 수가 없는 팩트입니다. 다른 독립운동가들 다 사실 탄압하면서. 그랬는데 이분은 그런데 현실감각이 탁월하죠. 그러니까 이미 알았어요. 미국 뜻을 잘 알고 미국한테 바로 수그리고 미국한테 내가 너희들 뜻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다라고 어필했기 때문에 미군정이 한반도 지배할 때 바로 미군정에 반대된 사람들 다 숙청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승만 박사한테 힘이 몰렸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탄생한 거는 팩트입니다. 여기서 이분의 잘못을 따지는 거는 이런 팩트는 일단 전제하고 그 안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럼 김구 선생님은 어땠느냐. 그냥 제가 아는 얘기로만 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더 공부를 해봐야 알지만 제가 읽은 자료로만 제가 판단한 내용은 임시정부에서 고생하다가 들어오려고 했더니 미군정에서 못 들어오겠습니다. 임시정부 자격으로 못 들어온다. 개인 자격으로만 들어와라. 미군정이 사실은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존중 안 해줬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민족이 또 불행이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들어와서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임시정부 인정해달라고 또 버티는 중에 여기서는 이미 또 소시오패스들이 미군정과 붙어서 이미 또 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들어오셨을 때 이미 게임 끝난 상태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원래 여운형씨가 조선청독부랑 친해요. 그래서 친일파로도 몰리고 해가지고 임시정부한테 집단 다구리죠. 이런 것도 당하고 사실 일본 수상적인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일본하고 친했어요. 뭔가 주고받았을 게 해서 조선청독부가 나갈 때 여운형한테 맡기겠다고 하고 나가서 그 정도로 친했어요. 이 양반도 다시 잘 조명해 보시면 또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나라를 공산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건준을 만들어서 또 세력화해놨어요. 일제 때는 공산주의가 독립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빨갱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냥 팩트로 보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다 미군정 뜻에 안 맞기 때문에 다 제거됐습니다. 김구 선생 들어와서 힘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구 선생은 안타까운 게 현실 감각이 좀 더 있으셨어야 되는데 이상적인 절대 분단 안 된다. 그런데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 이분이 볼 때는 분단되면 전쟁 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민족도 엄청 죽는다. 그래서 남북 오가면서 계속 했는데 북을 갔을 때 김일성한테 사실은 이용당했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명하지 않으면 마음은 앞서셨는데 김일성한테 이용당하고 오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죠. 마음은 참 절대 남북 분열 안 된다. 그 마음 하나는 아름다운데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수들이 없었고 국제정세나 이런 데 받지 못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는 이제 한 개인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때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정해지는 순간에 거기 가장 주역들의 판단들이라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서로 좀 협심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 좀 살릴 방안을 더 찾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거예요. 현실 무시한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좀 더 자명한 방안 없었을까. 신탁톤치안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대안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동아일보가 오보를 때렸습니다. 소련이 신탁톤치 주장했다. 남북 찢어놓으려고. 사실 미국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게 오보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또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자명하지 않은 정보에 우리 운명이 되게 결정된 게 많아요. 안타깝죠. 안타깝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 드립니다. 누구 잘 잡아서 따지기 전에 되게 안타깝고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하려는 게 컸습니다. 그 부분이 또 안타깝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되게 욕심이 너무 많으셨다.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분도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민족에 대한 걱정은 참 안타깝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무력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제가 고민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라고. 저는 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재미있는 게 당시 대통령 하셨던 국부인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본주의 지금 공산주의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너무 좋죠.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하지만 북한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북한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서 공산주의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최고다 하는 분들 월북 안 하시죠? 여기가 좋거든요. 여기서 공산주의하고 싶은 거지? 거기 가서 하고 싶은 분들 많지 않을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누리는 이런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세워준 건 되게 감사한데 그런데도 왜 국부대접을 못 받으실까요? 이것도 인과입니다. 사실 자기 대통령 하려고 돼가지고 대신 뒤에 없는 빨갱이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6.25 때 서울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가신 양반이 나중에 서울 들어와가지고 북한군 도왔다고 또 선량한 국민들 다리 끊고 도망간 주제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또 빨갱이들이 장차 뭔 일 낼지 모른다고 또 엄청 죽였죠. 보도연맹 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을 뭐 이렇게 빨갱이 아닌데도 보도연맹에 다 가입하라고 했어요. 다 가입했더니 전쟁 나니까 이 양반들이 이 친구들이 적이 될 수 있다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남한에서 남한 국민들을 엄청 죽였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여순 반란 사건 그것도 사실 들여다보면요 다 안타까운 역사예요. 제주도 4.3에 투입되라고 하니까 군인들이 거긴 나 못 가겠다 해가지고 반란이 된 게 여순 반란 사건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무고한 선량한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 빨갱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무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 죽이라고 투입되라고 하니까 갑니까? 못 간다고 군인들이 하니까 또 그게 반란군이 돼가지고 또 전쟁이 나서 죽고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못 하셨다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또 싫어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내려놓고 보세요. 왜 이승만 박사 하고 실드 쳐서 뭐 합니까?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본주의는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왜 그분이 대접을 못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것도 인과가 있다. 왜 김구 선생이 대접받는가? 오히려 사실 현실에 대해서는 좀 무능했고 우리 민족 살려야 된다 마음만 갖고 그 마음은 고개한데 현실적으로 참 무력했던 그분을 역사에서 다시 치고 현실적으로는 유능했으나 자신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은 대접 못 받는 거 이것도 보셔야 돼. 이것도 역사가 인과가 집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밌죠. 지금 와서 보면 좀 더 잘하지 할 게 많죠. 그런데 그 당시엔 또 얼마나 정보도 부족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와중에 국가적인 막 선택을 해야 되니 다들 힘드셨을 거예요. 다만 그 중에 그래도 좀 더 나라 위에서 움직인 사람들이요 후대에 더 평가받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엔 아무리 인정받고 권력을 잡고 했더라도 자기 사욕을 더 챙겼던 분들은 분명히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부분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게 본인이 집권을 하고 보니까 친일파를 대거 받아들였어요. 그게 지금 우리 민족이 아직 치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와서 치유하려니까 그때 했어야지 지금 하려면 너무 일이 커지죠. 복잡해지죠. 친일파들을 대거 그대로 들이니까 독립운동가도 어떻게 나 잡아다 고문하든 나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 요직에 왔는데 거기 어떻게 내가 참가합니까? 그래서 김원봉 같은 분은 북으로도 갔잖아요. 북으로 내보냈어요. 우리가 그분도 다 애국주의자인데 사실은 그런데 그분 서훈주자 이런 거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쓰려한 얘기 하러 왔는데 참고로만 질문 나온 김에 그때 김원봉 씨 질문도 나온 것 같은데 김원봉 선생 그런 분도 독립운동 할 때는 분명히 아주 최고의 독립운동가 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해요. 다만 남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친일과 손을 잡고 그 양반들을 대거 등용해서 나라를 꾸리니까 여러분이 독립운동가라면요 나 잡고 고문하고 나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 요직에 있는 나라에 있기 힘들죠. 버티기 그래서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해요. 다만 그분은 가가지고 북에서 자리를 또 했잖아요. 크게 6.25 할 때 그분이 또 간첩단 보내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서운 얘기할 그 게재는 아닌 거죠. 사실 남북이 더 친해지고 문제 더 풀린 뒤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아니 우리랑 싸웠던 일종의 전범 같은 전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꺼낼 건 아닌 거죠. 안타까운 분은 맞습니다. 혹시 어디 좌파를 안타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덕에 우리가 일제 때 버틴 거예요. 그분들 덕에 여러분 우리가 독립의 의지 하나도 없이 있었다면요. 우리는 독립 후에도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렸을 거예요. 이 나라는 끝없이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군을 만들고 다 광복군 했던 분 아닙니까. 선봉에 섰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 노력 덕에 해방 후에 우리 역사의 흐름이 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역사들이 있었고 거기서 남북이 찢어져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범이 돼버리고 억울하게 된 사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연을 풀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이 먼저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차차 자리 잡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인정해 드릴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질문이 그때 있었어요. 김원봉 그 양반 서훈 문제도 있었고 저한테 이런 걸 묻지 마시고 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학부가 사업까지 졸업한 지가 얼마니까 근데 다만 제가 역사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양심 공부하는 중에 역사적인 걸 가지고 고민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제 고민해 본 얘기 조금만 드렸습니다. 혹시 어 내가 나는 보수인데 나는 우파인데 저기 좀 이상하다 윤홍식 빨갱이 같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잘하기 싫어요. 이런 얘기 뭔 얘기만 하면 꼭 우리나라는 좌우를 갈라요. 저 이런 얘기 또 그러면 소위 진보 좌파한테 좋은 소리 듣냐 아니요. 그쪽에서는 또 저것도 이상하다 그래요. 보수라 그래요. 양쪽에서 다 싫은 소리 들으니까 하기 싫은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저는 양심사관입니다. 제 양심에는 제가 그 자리 있었으면 저도 얼마든지 그랬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막 비난하기 뭐 하잖아요. 저는 양심사관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건 이건 아니지 하는 것들은 저는 비판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참 그 당시 상황이 힘들었다 하더라도 이건 참 대견하다. 이런 마음 먹어주신 것만 해도 대견하다. 그건 우리가 또 칭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좌우 땅 찢어놓고 덤비면요. 끝없이 싸울 일만 생깁니다.